한국어의 제시카가 잘하네 그래도 제시카가 굿이네 뭐 기본이긴 하지만 그 정도만 해도 뭐 필리핀에서는 괜찮다고 봅니다 깔끔하네요 한국은 더 화려하고 더 이쁘긴 하겠지만 보통 예전에는 쟤를 하게 되면은 비포 바 하우메니 데이스 땅땅 이쁘 노 굿 아 이쁘 노 굿 응 나 근데 2주일 정도만은 막 이게 벗겨지고 그랬는데 저 친구가 하면은 안 벗겨지더라구요 그치 이쁘 제시카 핸들 봐 베르 롱타임 디바 오 제시카 노 컴플레인 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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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일 근데 내일이 손님이 없어요 굿이는 완벽하게 해놨는데 요번에 또 들어왔거든요 지금 이 내일 공간을 제가 해서 안 될 것 같으면은 임대를 줄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 하실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제대로만 하면은 손님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구요 저희는 이제 내일 모레면은 세부를 떠납니다 바깥에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었는데 아침에 오니까 내일이 다 친해놨네요 그리고 여기 제품 전시장이 텅 비었어요 여기에 한국 제품으로 싹 깔라고 합니다 요번에 한국 가서 싹 사오려구요 여기는 비보그라고 최근에 일본 분이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많이 오픈을 하고 있는 곳인데 한번 염탐 삼아서 와 봤습니다 이것도 손님이 없네요 엄청 저렴해요 일본 제품들 지금 한 시간 째인데 한 시간에 500회수면은 아 답 안 나오는데 500회수에 한 시간 반 걸렸습니다 사업에 있어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냥 깔끔하게 안 하는 게 낫다 나는 사실 통눈썹도 생각을 좀 곰곰이 해 봤거든요 90분에 500회수? 아...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궁금합니다 저희는 야밤에 패션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갖고 왔던 옷들 지금 입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춥대요 그래서 이런 자켓도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이프는 예전에 산 옷들이 아직도 맞는데 이거는 제 거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입었던 건데 이쁜 건데 저게 안 맞아요 윤희한테 입혀 보니까 윤희한테 딱 맞네요 윤희야 봐봐 와 이쁘네 지금 시간 4시 반이고요 아까 손님 한번 몰아치고 싹 빠졌습니다 오늘 돈 지불할 것들 싹 지불했고요 미리 미리 오늘 다 결제를 했습니다 조금만 하루라도 늦으면 페널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빨리 페이 하는 게 나아요 한국에 가 있으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오늘 페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없는 동안 매니저와 부 매니저가 잘 해내고 있어야 되는데 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잘 제가 어떻게 하라고 하게 교육을 이미 다 시켜놨고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으면 좋겠네요 손님도 꾸준히 만났으면 좋겠고 한국에서 기쁜 소식이 매일매일 날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가요? 다 같이 가요? 다 같이 가요? 다 같이 가요 오늘 누군가가가가가? 마리나 리차이저, 쥬스 내일 내일 가야죠? 다 같이 가요? 다 같이 가요 같이 가요? 다 같이 가요 다 같이 가요? 한국에서 팀 빌딩을 만들고 있어요 한국에서 팀 빌딩을 만들고 있어요 팀 빌딩? 네 네 아무튼 내가 한국에 가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가 안가고 싶어요 오케이? 네 네 네 네 아까 사실 어제 다른 가사에 가고 있었는데 오늘 안가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귀엽고 너무 귀엽고 나는 또 안가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또 안가고 싶어요 사람들이 안가고 싶어요 어떤 가사에 가고 싶어요 그냥 이 영상만 따라서 그리고 한국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여기가 없을 거에요. 여기가 없을 거에요. 여기가 없을 거에요. 여기가 너무 러쉬는거에요. 너무 러쉬는거에요. 여기가 너무 러쉬는거에요. 오늘 마이너스에요. 내일 시작해, 쉐인과 모든게. 오케이 쉐인, 노급이 너무 귀엽고 그냥 노급을 보내주세요 잘 따라와요? 네, 선생님 그리고 전혀 연락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연락해주세요 그냥 쉐인에게 연락해주세요 오케이? 전혀 연락하지 않나요? 전혀 연락하지 마세요 전혀 연락하지 마세요 전혀 연락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집사는 전혀 연락하지 마세요 전혀 연락하지 마세요 왜 지금 연락하지 마세요? 내일 다시 시작할 때 이까봐요 이제 지금 여기 여기가 안 돼? 지금? 지금 여기가 안 돼? 지금 여기 안 돼? 지금 여기 안 돼? 오케이 한국에서 여기 여기 안 돼? 내가 안 돼? 전혀 연락할 때 전혀 연락할 때 저한테 연락할 때 네, 혹시? 혹시? 넌 정말 잘할 때 1년 후에 돌아올게요 왜? 1년 후에 돌아올게요 왜? 1년 후에 안 돼? 우리 지금 이 일을 해봐요 질문 네, 선생님 왜 돌아올까요? 왜 돌아올까요? 1년 후에 돌아올게요 아 아 아 ih how angry to me i will come back tomorrow i can see you after one year huh ahhh i can see you after one year huh good luck i'll see you after one year i i think slamed down к вам sir and then this salary wallah 어떤 시간? 1년 후! 1년 후! 여러분은 브리티나, 슬림나... 오, 괜찮아요. 프렌치는 어디 갔냐? 아, 고스토머! 셰인! 고스토머! 고스토머! 죄송합니다. 고스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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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유팔로우시아!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또 질문!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바살로봄? 바살로봄이 뭐? 여기 이미 다 같이 가져와? 초콜릿? 초코파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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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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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시사! 브리 마을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멕컵? 오, 마이거 리소스에. 여기, 여기가 다 같이 가져와요. 한국어로가. 브리스스, 브리스스. 브리스스, 브리스스. 브리스스. 알루베란. 알루베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시기야 shutting 나있지 그러니까 매니를 버텨 저녁을 하라고 내가 버텨 하라고 지토 문자 모니 혹시 녹고서 하지 원래 어떻게 세워 도대체 이런 데 추워 너 이만 Beng talk 나인 나인 나이타임? 나이타임 나이타임? 응, 모니타임만 아마 11시간부터 에어포트에 가볼까요? 탁시? 렌트 왜? 넌 드랍? 왜 에스케이트? 넌 드랍해? 그리고 제주 아일랜드에 가볼께요 어א아, 달라鬼 필리핀 recurs자 гол수로 여자랄? 내일로 제주의fried ffen자 crus가 1몔ysis 뭐라는 데 싸우죠? 오케이 어, 나트 올. 아까 초이스 올은 캔나시아 안디 스튜디오 고스 투 코리아 원 밀리언 섭스카이버 원 밀리언 리얼리 아위 분이 올 프라미스 원 밀리언 원 밀리언 섭스카이버 아위 분이 올 진짜 나 키디 올레디 튜엔티 다우젓 펄슨바 왓칭 야 나 논니 섭스카이버 왓칭을 해야돼 왓칭이 뭐가 important 킵하면 안되고 올 왓칭해야돼 올 왓칭해야돼 올 왓칭 올 왓칭? 올 올 왓칭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어서 같이 미팅을 못 가졌네요 매니저가 한번 다시 전달을 할 겁니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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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렌트카를 예약을 했다가 밤늦게 취소가 되는 바람에 멘봉이 와서 근데 저희 아는 지인분이 차를 보내 주셨습니다 아마 유튜브 영상 보시게 될 텐데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누님 덕분에 아주 편하게 가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생고생을 좀 했어요 제 차량의 밧데리 마이너스 단자를 빼라고 하다 보니까 스패너랑 그런게 다 매장에 있고 없는 거에요 니디 오늘 하필 또 쉬는 날이라서 제가 작업을 했네요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너무 덥고 정신이 없어서 영상도 못 찍고 나왔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와 짐이 어마어마합니다 땡큐요 아꼬바 퍼스타임 저희가 신공항이 생기고 처음 가보는 거에요 신공항이 언제 생긴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오래된 거 같진 않은데 어쨌든 저희는 처음입니다 바이 바이 스포! 어디가? 코리아! 드디어 가네? 유네야 어디가? 코리아! 드디어 가네요 감격의 순간입니다 티켓 왜? 인생 메이코바! 유네가 또 캐리어를 끌고 다니네 한동안 미용실 영상이 없을텐데 한번 혼자서 잘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직원들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네요 최대한으로 재밌게 한번 찍어 볼 테니까 많은 호응 부탁드립니다 다 통과 됐습니다 네 하나 통과 통과 오케이 20km로 통과 거의 15km 맞나요? 오! 15km만 한 번씩 해서 통과하셨다 트랜스퍼 하나 찍으라 하나 찍으라 하나 찍으라 와 이거 15km 딱이다 네 다 통과 됐습니다 하나가 살짝 한 1km 정도 오바됐었는데 하나 떼니까 15km 딱 점 됐습니다 드디어 체크긴 합니다 티켓이 나올 때까지 긴장 안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거 무게 재는 거 보니까 일단 가족 합산으로 하는 게 맞네요 하나하나씩 재는 게 아니고 토탈 무게로 해서 가족 합산으로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는 가방이 3개가 있어야 됐었어요 갖고 오길 잘 했습니다 하나를 더 아침은 먹고 나왔는데 저희가 저녁에 도착하는 바람에 밥을 좀 먹고 갈려고 공항 안에 식당에 왔어요 좋아? 네 없어요 칼라만시 디스원이었어? 네 야 이게 110회수야? 나는 칼라만시 주스 만들어서 주는 줄 아는데 캐누를 주고 있네 이거 밖에서 사먹으면 40회수만 먹는데 3배가 비쌉니다 치킨 거 어떻게 마셔야지 와 진짜 너무한다 보이시나요? 크기? 크기가 요만합니다 한 5스폰이면 없어지는 건데 이게 만원입니다 진짜 물가가 장난 아니다 여기 혹시 비빔밥 사먹을 싶은데 사먹지 마세요 와 최악이다 너무 맛있어 스테이 배고파 뭐 먹은 거 같지도 않습니다 와 이거 너무 있다 가격이랑 맛은 둘째치고 양이라도 많았는데 양도 조금이에요 공항은 원래 이렇게 맛이 없는 게 정석인가요? 맛있지 않아야 되는 건가 원래? 맛있는 게 이상한 건가? 아 아까 간 곳 너무 맛있어서 2차장 왔습니다 진짜 이거 어린이용이다 야미? 뜨거워? 천천히 먹어 드디어 들어갑니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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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네 칸초? 윤네 먹어 이거 칸초 윤네가 제일 좋아하는 칸초가 딱 있습니다 여기 진짜 행운아야 행운아 제 와이프는 오징어장 저는 비빔밥 다 먹었는데요 결론 컵라면이 정답이었어요 여러분 저희 가족이 한국 가는 날에 걸귀신이 들었나 봐요 계속 먹습니다 아침부터 점점 날씨가 어두워지고 있고요 구름만큼 서울도 참 빨리 흘러 가는 것 같습니다 깜깜한 거 보니까 이제 거의 다 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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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모국인 한국에 왔는데 제 와이프보다도 제가 더 긴장이 됩니다 설레고 외국어 온 기분이랄까 외국어 온 기분이랄까 흐흐흐 이곳은 이곳에서 이빨리로 이곳은 를 를